두 장을 맨하시킵니다. 난 타격 눌렀는데 몽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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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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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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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대 다 맞추면 기절 가능 불가능 오늘 목전지 핫길 세일이라 사면서 드는 생각이 전지 내 코뽀블 카드 선택 2회 발동 지울 수 없어 이런 생각하고 있네 헉 목전지 심각한 수준의 쓸더스 중독입니다 응 말도 안되는 소리 안돼 아니 저 학교에서 엄마 저거는 안될 놈이다 긴반으로 결정하자 그 무정몸박 한번정도 좀 나와주고 그래야 정이 있지 에이그 참 백에 무정몸박이 있고 룬피라미드인데 왜 무정몸박을 못하는거야 맛있군요 무정몸박이 있고 룬피라이트 무정트 무정임 무석은 진짜 무석이다 고기 깨구리 종이로 만든 신 섬탑에 존재하는 신은 종이로 이루어져 있다 아카베코 지옥불 아카베코 지옥불로 한방에 메포식 채메오 발이 떠야되는데 켈리 떠도 된다 어 어 상점 진짜 맛있네 아카베코 아카베코 아 아 아 엄냠냠냠냠냠 사라기기도 사라가 슬게 나왔나? 아우 신성 저거 아우 신성 저거 일단 이번 턴은 약파니까 넘어가고 다음 턴에 개굴 화형이 있어야 어둠이 턱턱턱 잡기 좋을 것 같은데 읍서도 잡...나? 어둠이 그지같은... 신성인데 강화배함 난고나 극복 빨리 급함 제발 현둠이 걱정하자마자 현둠이 나오네 연속 현둠이 그쵸 헤드업 뭐? 벌써 납작해졌네 조용히 하세요 50딜 신성증 턱벌레는 파충류인가 공격 아 못먹었어 아 완다 그만 나와 신성 하나 더 더블 신성 함 쏜 괜찮은 것 같음 파괴버릴 걸 그랬나 쥐 와 쥐멤칸데 아이 999 골드 안나오네 이제 귀 아깝네 울루룰루 울루룰루 내 탐손 탐손 나가있어 울루룰루 룰루룰루 오빠 죽이 된다든지 어? 표창 어디로가지? 그... EM주도 있는데 일로갈까? 자 아클색 섬탑에서 막고다니네 몸박이다 아 이거 빨리 떴으면 진짜 맛있는거였는데 맛이 없네 1 유 곱하기 유 아이 뭐였어 소리를 왜 질러있어 윽쓰리게 어떤 마시는 유물 주려고 무장해제한 장만 났어도 안 빠졌다 무장해제한 장만 났어도 안 빠졌다 버렉이견 에이 먹어 바로 에이 바로 돈 내놔 와 캘리퍼스 볼 이제 포식해야 겐데 쥐있어서 돈 다 쓸 수는 있는데 뭐 괜찮은거 나오겠냐고 뭐 괜찮은거 나오겠냐고 무적차 못 뚫는 무적차 못 뚫는 미친 주술사 무적차 못 든 퍽 딜벨 개쌔 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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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아 돈 벌어야 되는데 아 더워 죽겠네 아씨 아까워 아 저거 다 돈인데 아 너무 아까워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쇼핑하면 얼마나 맛있을까 달팽이 안나와서 좋네 달팽이는 돈 덜 주자 비방은 달팽이 안나와서 좋네요 와우 탐 손 탐 손 탐 손 탐 손 와 멤버쉽 G600원 어치 유물 산다. 요새 중랑천 라이딩하면서 왜? 가리 볼때마다 까까 하면서 낄낄버리는데 키읍키읍 심각한 수준의 첨탑 중독입니다. 야 600원어치 쇼핑해볼까 감각 에즈 아니 근데 드릴 미쳤나 아이씨 진짜 맛대가리 없네 비밀기술 앤드드릴은 너무 맛없잖아 아유 맛있다 아유 뒤에건 맛있네 점토 쌍절공 가방 행꽃 까지 맛있다 아 아 집을 쓰고싶다 퍼펐트 얼마 못막음 와 쥐약걸림 개슬목서 진짜 내 몸박 이게 쓰레기 게임이네 비밀기술 비밀기술이 있는데 신성 이렇게 듣겠습니다 배당 배당 100대0이야 아리다 아리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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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아이 참호 저희 끼면은 두 바퀴 돌릴 때 한 번밖에 못 쓴다고 이겼다 이겼다 아클특 결국 가참 모닝 휴 휴 휴 휴 휴 휴 이거 삭제 좀 휴 휴 휴 휴 휴 휴 휴 새 tendencies 1,600원 아낌 1,400원인데 1,600원 아낌 띠용 돈이 복사가 된다고 1,600원 아낌